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 앞에서 잘 못 들으셨나봐요. 보통 이렇게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, 그쵸?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곡을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또 다음 곡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네, 좋습니다. 아까 보니까 야유도 하신데 야유 말고 환호성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 이용의 바람이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바람이려고 그대 잡는 모습처럼 가만히 앉자 이 맘을 지키는 나는 나는 어둠 어둠이려고 멀리서 멀리서 달가오는 아침이 나의 눈에 천국의 노래 에너지에 감성쏠려도 내 게시다면서 내가 보내가 아침이 나의 눈에 천국의 노래 에너지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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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